4장 5장 5장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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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